오늘 울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울지 마시고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진 세미캠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눌림목짜리라고 생각하셔서 문의주신 모양인데 매수 고? 네. 이 종목은 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머리 위까지 한 번 더 있거든요. 쌍봉 만들어요. 이 종목은. 꺾어서 빼고 그라고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보면 돼요. 그래서 21선 살렸는데요.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때 팔면 돼요. 단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인 것보다는 가격대가 높으니까 한 번 더 보는 전략을 쓰면 되고 38,000원까지는 한 번 보여요. 머리 두 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있으니까요. 종가에 매수해서 단기 매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동진 세미캠 매수 가능 사인 나왔고요. 다음 종목은 진짜 가자. 고가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아타바이오. 34,300원에 사셨는데 지금 가격이요. 26,6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판단하기 애매한 중간 가격까지 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 좋은 거 다 붙었어요. 중간값에다가 신규주에다가 거래 없는 종목에다가 다 있어요. 이런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왜요? 중간값에서 한 번 튀어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자리 잡아주는 자리라. 그래서 이 전원은 39,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가에 사서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전략을 쓰면 돼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사인 드리고요. 다음은 오늘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은 SK하이닉스입니다. 신규 매수 고민인데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저가 매수 기회냐고 여쭤보는 게 많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상고 하저라고 하던데 지금 사도 괜찮아요? 저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3분기 위에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말고. 지금은 수급이 약간 꼬였어요. 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기 비중을 보면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자별 동영상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누구예요? 다? 여기 보면 하이닉스를 보면 다 개인이에요. 개인. 여기 보면 개인들이 이 물량들. 이거 퍼렁이하고 빨갱이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퍼렁은 다 메이저들이에요. 프로그램, 외국계, 외국인, 기관.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냐면 개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엄청 많이 막. 5월 달부터 개인들이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러다 보면 꼭 특히 대강주는 핑퐁 게임을 많이 해요.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수급에 대한 부재. 그 대신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9월 이후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은 이번 말기 4번기에는 반도체 주주가 다시 한번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사는 게 좋은 거냐라는 게 맥점인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다음 달 정도 우리 시장으로 보고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패스했다가 7만 원 밑에 깨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좀 보다가 9월 달 정도에 매수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다음 달에 한번 연락 주시죠. 다음은 제노엘에이 되겠습니다. 12,406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민입니다. 이번 주 진짜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거 고점에서 거리랑이 파박파박 한번 튀었는데 설마 불꽃놀이 끝났나요? 네. 불꽃놀이 좀 끝난 것 같아요. 불꽃이 튀었다가 떨어져서 다시 튀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에요. 5일선이 꺾여서 우리가 보면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의 꺾이는 선이 5일선하고 7일선을 많이 보거든요. 조금 더 시장이 긴박할 때는 3, 5, 7, 3, 5, 7, 15선을 많이 써요. 이 평상들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프하게 봐야 되거든요. 주주가가 고점이 있을 때는 너프하게 봐요. 그런데 5일선은 꺾였어요. 흔히 얘기해서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맞지는 않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 머트리얼즈. 2만 3,750원의 비중 20%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저평가됐다고 평가는 하던데 멘토님 안목에도 저평가됐다고 보세요? 아니요. 이거는 보면 머릿속에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에요. 제가 머리 머리 쌍봉이라고 이렇게 쌍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 그렇죠? 이렇게 막 이 알배잖아. 이렇게. 지금 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삶으면 될까요? 손 들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손 내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때릴 거예요. 아마. 어? 손 제대로 안 들고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중간값이 오다가 또 요령이 생겨서 또 떨어져요. 그게 하락 패턴의 신호라고 보면 돼요. 이게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주식은 꼭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건데요.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나아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 사인 드리고 다음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5만 2,500원의 비중 20%. 지금 말문이 막혔습니다. 급한 사연 같은데 바로 좀 봐주세요. 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빨간 딱지 붙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다고 하죠. 주의라 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 경고, 환기, 관리. 이건 딱지 붙은 거는 개인들이 하면 안 돼요. 급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거래 터졌어. 밑으로 더 내려올 거예요. 이게 어제 제로 만들어서 두상이 나왔는데 두상은 두상 가면 거의 풀려요. 30, 60, 90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해야 돼요. 건들면 안 돼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패스하겠습니다. 잘 대응해보세요. 다음은 엔터주 초록밴보겠습니다. 1980원의 비중 10%. 현재 가격은 1450원. 약 손실 중인데요. 물타기 해주는 거 찬성하십니까? 이 종목은 괜찮은데. 바닥 라인이라 이 종목은 좋아해요. 시간말 있으면 가져가면 되거든요. 여기 이 자리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 밴드 하단 상단 이렇게 만들어서 이 종목은 엔터주도는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에는. 9월달 정도 넘어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눌려놔도 될 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괜찮아요. 금방 튀어 올라올 거니까요. 이 자리는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량. 1,700원 이상을 팔 수 있으니까요. 종가로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찍고요. 다음 종목도 좀 비슷한 성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8만 6,093원에 비중 5%입니다. 8만 3,200원 현재가다 보니까 여기도 약손실이네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요? 좋아요. 장기적인 시간이 된다면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 있잖아요. 지금 자리 때는 매수 포인트예요. 이게 눌렀다가 가는 자리라 바닥을 한 번 더 잡는 거라 이 정도는 콘크리트 바닥이라 그래요. 쫙 잡아 있는 거라 설령 시장에 빠졌다고 해도 봐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 물량을 늘려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어서 매수 가능사인 나왔습니다. 다음은 현대그린푸드인데 왜 하반기 식품업계 관련 종목들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목은 어때요? 식품 유통 종목?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관련주 중에 좀 탄력 있는 것들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꺾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아요. 이 종목은 패스하고 좀 탄력 있는 건 뭐냐면 CJ, C4도 이거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 예쁘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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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거 봐봐요. 괜찮죠? 딱 자리 잡고 박스 걸 잡아놓고 거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대형주 쪽 식품 관련주 잘 봐야 돼요. 중국의 홍수 피해 때문에 식료품들이 엄청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잘 보면 되고 그래서 아까 현대 그린푸드보다는 이쪽이 좀 나아 보여요. 그래서 체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4도 관심 있게 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거 하나 주셨네요. 대한주로 CJ, C4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S 홈쇼핑 13만 2,500원의 비중 25%입니다. 어때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섭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한 번 움직일 것 같아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고 제가 사는 동네도 사람들이 갑자기 줄었어요. 번호가인데 사람이 어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다시 언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 관련주들을 또 지금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종가에 매수해서 한 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관련주로 묶일 여지가 있는 GS 홈쇼핑 매수 가능 사인들이고요. 이것도 언택트 관련주일까 하니까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삼성 SDS 16만 6천 원을 사셨고요. 비중 5%래요. 추가 매수를 문의주셨는데 이건 어때요? 삼성 SDS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얘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한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 기업인데 삼성에서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 근데 기회가 되게 힘들어요. 매매하기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종가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종가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장기로 보세요. 다음은 YG 짝대기 1입니다. 이거 참 종목 찾기 힘드실 텐데 짝대기 꼭 그으셔야 되고요. 4780원의 비중 15%입니다. 근데 멘토님 이거 보니까 최근 6월 4일에 장대 양봉 한 번 뜨면서 거리랑 팍 터졌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은. 다 깨진 자리라 그 대신에 한 번 흔적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흔적. 한 번 딱 들어왔다가 눌린 자리라 이런 종목은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 보면 안 돼요. 너무 지루해. 그래서 이쪽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최소 이 종목을 볼 때는 5,000원 이상 봐야 돼요. 돌파 매매가 시작될 때 봐야 되고 싸다고 사면 진짜 오래 걸리니까요. 여기 5,000원 넘어갈 때까지 그때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는 매도 당분간 보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꿈틀대긴 한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 다음은 제1계획입니다. 마지막 종목이고요. 19,500원의 비중 25%입니다. 현재가가 17,100원. 오늘 왜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죠? 시장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엊그제 최근에 금당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렵다는 게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제1계획은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도. 왜 그러나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들어온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두기에 벌 줄고 있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해서 다음에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계획까지 저희 굿바이 사연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챙꼴 한 주가 끝이 나는데요. 멘토님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시장판단 들려주신다 했잖아요.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오프닝 시간에 꼭꼭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른 멘토님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뽕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